제가 빨리 직접 말씀을 드렸어야 했는데 이 일이 터졌을 때 해외에 있는 관계로 빨리 말씀 못 드린 점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놓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어젯밤에 제가 종이에다가 드리는 말씀을 적어왔어요. 이 부분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야 할 자리에 좋지 않은 일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되어서 송구스럽고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의 과오에 대해 늦었지만 최대한 빠른 이 자리에서 직접 말씀드리는 게 돌이다 생각되어 영화 제작진에게 양해를 구하고 이 자리에 먼저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치고 무리를 일으킨 과거의 일은 어떤 이유로도 이해받기 어려운 저의 잘못이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당연히 주어진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주의한 저의 일처리로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2년 전 갑작스런 조사 요청을 받고 직접 조사를 받으며 세금 신고에 문제가 있음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저 또한 많이 놀랐고 겁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누락된 세금과 가산세를 모두 납부하여 즉시 저의 실수를 바로 잡고자 했었고 또한 이에 대해서 어떠한 의욕도 남기지 않고자 노력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제 잘못에 대한 당연한 의무였기 때문에 이를 통해 모든 것이 해결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저희 무지에서 비롯된 저의 책임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너무나 죄송한 마음에 이 자리에 서는 게 맞는지에 대해 고민도 많이 하였지만 제 잘못에 대해 숨거나 피하는 방식으로 영화에 더 큰 피해를 주게 될지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면으로 부딪혀서 저에 대한 쓴소리와 충고의 말씀들을 모두 겸허히 받아들이고 조금이라도 이번 영화에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것이 제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문제로 많은 분들이 공돌여 만든 작품의 누가 되어서 감독님과 연기자분들, 스태프분들 그리고 영화에 관심을 가지고 기다려주신 모든 관객분들께 너무나 죄송스럽습니다. 저의 잘못은 온전히 제가 짊어지고 책임질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송구스럽지만 영화는 제 개인의 문제를 떠나 제 몫의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머리 숙여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저의 잘못으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린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마디만 더 하고 싶습니다. 정말 이것만은 믿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건데요. 항상 욕심 부리지 말고 남에게 상처 주지 말고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좋은 일 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게 저의 행복이라고 늘 생각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고요. 만일 제가 그 일을 저질렀더라면 이 모든 행복이 사라지고 잃어버릴 텐데 고작 그 3년의 세금을 덜 내고자 할 이유가 저에게는 정말 없습니다. 이것만은 꼭 믿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심려를 끼쳐드린 점 죄송하고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